이게 우리가 이제까지 산상설교라고 하는 가장 성경에서 인기 있는 성경공부를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산상설교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죠 누구보다도 깐지라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은 싫어했어도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한다고 했고 특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설교 5장과 7장 사이에 있는 이 말씀을 가장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특별히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곳에서 또 누가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돌려대며 이 구절들을 통해서 비폭력주의를 찾아내고 그리고 인도에서 당시에 인도를 지배하고 있었던 영국과 대항했을 때도 비폭력주의로 일관했던 참 우리가 유명한 이야기죠 바로 이 산상설교 이 산상설교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죠? 여기 보면 간혹 예수님 영화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서가지고 사람 사이에 돌아다니면서 설교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뭐 했다 그랬어요? 앉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앉으시고 여기에 보면 여러 무리들이 있는데 이 무리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선포하신 게 아니라 누구에게 가르쳤어요? 옆에 있는 이 제자들 물론 예수님이 말하면 옆에 있는 사람도 들었겠죠? 그리고 옛날이니까 아무래도 소리를 조곤조곤 했다기보다는 소리를 좀 크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리들도 가까이 있는 무리들은 아무래도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을 두고 마이크도 없고 그러니까 무슨 운병식으로 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쳤다 그래서 산산설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좋아하는 팔복이죠 여덟 가지 복이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팔복의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 지금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지금은 누굴까요? 크리스찬이죠? 우리 기독교인이죠? 기독교인의 무엇에 관한 것이다? 여기요? 그렇죠? 인격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팔복을 통해서 무슨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찾아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격의 특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 정말 크리스찬들이 갖춰야 할 어떤 특성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적어도 이러한 인격을 갖춰야 된다 그거죠 그러면 이 인격은 크게 나누면 무엇이라고 그랬냐면 무슨 인격과 무슨 인격으로 나누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인 인격, 하나님과의 관계죠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산에 사니까 생기는 인격이 아니고 인격은 너와 나와의 관계를 맺으면서 생겨나는 거잖아요 인격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방향이라고 그랬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떤 인격을 가져야 되느냐 그랬을 때 이 인격을 무슨 인격이라고 그래요? 신형이 신앙인격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무슨 인격? 선한 인격이라고 그러죠 아주 답변을 잘하세요 선한 인격이라고 하는, 신앙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앙을 이거 한자죠 이 신앙이라는 말을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졌을 때에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자세로 하나님께 다가가야 하느냐 이게 신앙인격이죠 그 다음에 선한 인격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자세로 접근해 가는 거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다는 게 뭡니까? 살리려고 하는 방향으로 접근해 가는 거 신앙인격은 하나님께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접근했을 때에 어떠한 자세로 선한 인격은 타인을 살리려고 할 때에 어떠한 자세로 다가가야 그들과 관계에서 살리는 인격체가 될 것인가 이거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미 이야기를 했으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가난하라 가난하다고 하는 것이 마음을 비운다거나 단순하게 겸손한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가난한 이야기예요 누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데 무엇이 가난해요? 심령이 가난한 거죠 영적으로 가난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 복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고 하면 행복하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행복합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가 뭐예요? 내가 가난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나올 건 뭐예요? 울 것밖에 없죠? 나 아무것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뭐 제 문제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제 문제를 내가 우리가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애통이 할 수밖에 없죠 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래서 하나님 앞에 세 번째로 등장하는 게 뭐예요? 신앙인격의 온유한 자다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맡긴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으로 신앙의 인격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뭐 하는 자예요? 줄이고 목마른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없을까 하고 그것을 자기의 삶에 무엇으로 삼는 자? 최우선으로 삼는 자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의에 줄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줄이고 목마른 자의 인격자는 결국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배부르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배부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격을 가진 자가 비로소 이제는 누구에게 다가갈 수 있어요? 타인에게 이제는 여기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이제부터는 사람과의 관계죠 그 관계가 뭐예요? 궁율이 여기는 거죠 궁율이 여긴다는 말은 무어라고 설명을 했냐면 단순하게 불쌍히 여긴다 단순하게 동정을 한다 이런 물론 그 기본적인 단어 속에는 들어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현대어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맺게 되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understanding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기 이게 항상 우리의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왜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내 입장에서만 모든 관계를 맺으려니까 뭐가 생겨요? 싸움이 일어나고 욕심이 생겨나고 그러는 거잖아요 궁율이 여긴다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다? understanding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 그러면 여기에 이제 선한 인격자는 또 뭐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된다 이 청결한다는 말은 그 말 그대로 하면은 그냥 깨끗하다는 말인데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용어로 다시 바꾸면 뭐예요? 이것은요 accepting 받아들이는 거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에게 다가가다 보니까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든지 또는 슬프다 기쁘다 그럴 때에 상대방의 슬프다 그러면 슬픔 그대로 내가 뭐 해주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고 받아들여주는 거 이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힘들고 어렵다든지 또는 기뻐서 쫓아왔든지 묵묵히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간혹 그것 자체가 뭐가 돼요? 치유가 되죠 선생처럼 많이 뭐 가르치려고 하는 것보다는 어떨 때는 묵묵히 들어주는 것 이게 우리들이 선한 인격체들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understanding 이해하고 그 다음 뭐예요? 그대로 accept 받아들여주는 것 이제 이랬을 때에 우리들은 상대방을 우리가 치유할 수가 있고 또 관계에서 엄만한 관계가 이루어진다 이런 사람들은 뭐하다? 행복하다는 겁니다 이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행복이란 내가 얼마를 가졌느냐 또는 얼마를 이루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다? 너와 나의 관계 안에 있다 관계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그저 마음으로만 행복을 느낀다고 그런다면 뭐 그건 쉽죠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렇지만 우리들이 진정한 행복자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 관계 맺기 뭐 부부관계 또는 선생과 학생관계 또 목사와 또 성도관의 관계 무엇보다도 가장 큰 관계는 뭘까요?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순위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에서 뭐 하는 거다? 우리가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남을 이해하고 또는 어셉팅할 자세가 있게 되면 우리들은 상대방과 관계에서 행복을 느낄 확률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이 팔복에 있어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뭐예요? 화평케 하는 자예요 그냥 화평하는 게 아니라 뭐요? 화평을 만드는 자 피스메이커 그러니까 메이킹 피스죠 좋은 화평 할 수 있는 자리 편안한 자리에 가서 나도 문제를 안 일으키고 그냥 편안하게 있다는 게 아니고 참 힘든 자리에 화평할 수 없는 자리에 가서 내가 뭐하는 자가 되는 거? 화평케 만드는 자가 되는 거 이게 이제 화평인데 이 팔복에 있어서의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바로 화평케 하기 위해서요 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난다 누군가 밉다 누군가 뭐하다 증오스럽다 또는 사업에 문제가 생겼다 이랬을 때에 일단은 무슨 관계를 풀려고 하지 말고 왜 그러냐면 상대방이 미워요 그러면 미우면 뭐가 뭐 안 돼요 상대방이 있는 거 못 받아들이잖아요 왜 말한 것마다 저 양반이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나를 해쿠지 하려고 하는가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일단은 상대방이 이해가 안 돼요 이게요 여기서 무너지기 때문에 하평케 할 수가 없어요 상대방과 화해하기 위해서 시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가기 전에 뭐가 필요해요 내가 자 배고픈 자가 배고픈 자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배가 불러야 그 다음 뭘 할 수가 있어요 상대방에게 나눠줄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느냐 우리 기독교인들은 문제가 생겼느냐 그러면 일단 다 접어두고 어디로 달려가라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라 여기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가 독생자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사랑했는가를 내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준 그 사랑에 다가가면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은혜에 배부르게 되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배부르게 되면요 이게 생긴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아무리 나에게 욕을 하고 그래도 그 상대방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청결한 마음으로 다가가게 되고 결국은 뭐예요 하해를 시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마지막으로 화평께 하려니까 내가 뭐를 하게 돼요 내가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핍박을 받는 자 그건 무슨 말이에요 화평께 하기 위하여 내가 그 짐을 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잘못했죠 우리가 잘못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접근해 갈 수가 없어요 또 우리 인간은 또 시도도 하려고 하지 않고 뭐 근본적으로 내 보기에 좋도록 내 욕심 챙기기에 바빴던 우리 인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화해하기 위하여서 스스로 인간이 짊어지고 가는 무슨 짐이에요 제 짐을 지고 십자가의 달림으로 우리가 져야 할 짐을 하나님이 지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합평께 하는 자는 당연하죠 뭐예요 상대방의 짐을 내가 지고 화해를 시도하게 되죠 이것은 우리들이 이미 이야기를 했죠 색깔이 좀 같죠 자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합니다 왜 행복해요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뭘로 맞춰요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뭐가 있어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게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죠 이게 이건 뭐예요 천국의 시작이라면 이것은 뭐예요 천국의 완성이죠 천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다스림의 나라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자는 이제부터 누가 다스려준다 하나님이 다스려주기 시작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어 그러니까 뭐가 돼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엉엉엉엉엉 울잖아요 나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어요 이러잖아요 그때에 이거 합평케 하는 자 있죠 합평케 하는 자는 뭐예요 행복합니다 왜 행복해요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행복합니다 왜요 위로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뭐라고 위로를 받을까요 하나님 앞에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위로 안 받죠 이게 상관관계가 있어요 이렇게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Don't worry Be happy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힘이 나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런데 온유환자는 모든 걸 맡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복해요 뭐가 행복해요 왜 행복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뭘서 잘 살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온유환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자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마음에 무엇을 누리기 때문에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가 그 걱정스러운 마음이 염려스러운 마음이 조급한 마음이 사라지고 무엇인가 편안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청결한 자는 행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온유환자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는 뭐 하게 된다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뭐 그 다음에 이것은요 배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 어쨌든 간에 이 산상설교는 팔복으로 시작해요 이것은 이미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이건 이제 빨리 한번 맞춰보십시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6절까지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자 위에 한번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뭐요 교회와 세상의 관계예요 지금 무슨 이야기인고 하면 이렇게 이제 두 네모가 등장하죠 하나는 뭐예요 녹색이고 하나는 껍네 녹색은 뭐예요 자연 색깔이죠 하나님께서 노아라고 하는 사람 있죠 홍수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의 노아 가족은 살려주시고 홍수가 끝난 이후에 무엇을 했어요 내가 다시는 이 세상에 생명 있는 것을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면서 무주개를 상징으로 줬는데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자연언약이라 그래요 그랬는데 자연이라고 하는 색깔이 뭐예요 녹색 녹색으로 표현해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이게 뭐냐면 자 위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죠 교회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은 뭘까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왜 이렇게 하살표를 했냐면 세상은 끊임없이 누구에게 도전하는 곳일까요 하나님께 도전 늘 도전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팔복이 끝난 다음에 즉 기독교인들 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갖춰야 할 인격이 뭐냐를 예수님이 말씀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러면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 앞으로 예수님이 세우실 교회 즉 하나님의 나라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과의 관계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제 11절에 가면 뭐라고 그래요 세상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악한 말을 할 것이다 그래서요 나오죠 11절에 뭐라고 나와요 나로 말미야마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한다 그랬어요 이게 이게 세상이 교회를 그냥 두질 않아요 때로는 빗박하고 때로는 타협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죠 이랬을 때의 교회는 뭐 해야 된다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게 세상에 대항해서 여기도 욕하고 그들을 때려보시고 말이죠 예를 들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가가지고 말이죠 막 지신을 바빠서 쫓아낸다고 그거 아니잖아요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서 뭐가 되라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를 봐야 될 게 뭐냐면요 12절이 있어요 1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세상이 너희를 빗박하고 너희에게 악한 말을 할 때 내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취급한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의 12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 뭐라 그랬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자 여기서 어디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랬어요 하늘에 랍니다 하늘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땅에서 모든 그것을 다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디에서 하늘에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은 공정해요 안 공정해요 안치요 공정치 않죠 공의롭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옛날 어린이 만화책이나 나오고 권성지나 춘향전에 나오는 이것이 우리들이 바람이죠 뭐 최근에도 드라마 같은 데도 보면 뭐 이렇게 사회학을 징벌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뭘 느껴요 쾌감을 느끼죠 왜 쾌감을 느껴요 이 세상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러나 한 번은 공의로운 심판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 앞에 갈 때예요 하나님 앞에나 갈 때 이게 그랬을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에 세상은 우리를 비웃고 악한 말을 하고 때로는 어떤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안 그렇지만 때로는 빕박을 받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어차피 기독교인은 이 땅에 소망을 둔 인생이 아니라 어디에다가 소망을 둔 인생이에요 하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챙기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너는 실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 봐야 된다 마지막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인생으로 상받는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장식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don't worry be happy because 뭐예요 하늘에 우리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많은 사람들이 뭐 순서를 바꿔도 상관은 없어요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은 순서를 보면 뭐가 먼저예요 소금이 먼저예요 소금과 빛이죠 순서 바꿔도 상관은 없는데 자 한번 보십시다 여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종교에서는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다는 마음이 편안하기를 제공하는 종교들이 있어요 보통 종교는 다 그래요 그러죠 그런데 기독교는 내 마음이 편안한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뭘 추구해요 너와 내 사이에 뭐가 있기를 하나님이 소원할까요 행복하라는 겁니다 행복 마음이 편안하다고 그래가지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행복한 사람은 다 뭐예요 평안이 깃들어지게 돼 있어요 단순하게 내 마음이 편하고 싶으면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뭐예요 상대방하고 기분 나쁜 일을 만났다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안 보면 돼요 관계 끊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편안해요 그래서 가장 힘든 관계가 어디냐면 가족관계예요 가족은 끊어버릴래야 끊어버릴 수 없는 관계잖아요 그런데 싫단 말이에요 내 부모가 보기 싫고 내 자녀 저거 보기가 싫고 내 아내가 보기 싫고 내 남편이 보기 싫어요 그 시어머니가 보기가 싫고 그 며느리가 보기 싫어요 그래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힘들어 그러니까 어떤 종교에서는 뭐예요 우리들에게 가장 하는 게 뭐예요 고집 멸동 왜 인생이 고통이 오느냐 집착하기 때문이다 관계에 집착하고 뭔가 그러니까 그 다음 게 뭐라고 그래요 멸하라 관계를 끊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뭐가 오리라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그것하고 전혀 달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너 개인의 평안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떠날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세상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팔복에 있어서 팔복에 가장 핵심이 뭐였어요 합평케 하는 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은요 우리가 세상 안에서 In the world 세상에서 살되 뭐하는 인생이 되지 마라 그러나 세상과 더불어 살지지 말라 Not with the world 이거예요 이거 굉장히 우리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문제를 만났을 때에 교회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려고 하는 건요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하고 관계가 틀어졌어 그런데 교회 와서 설교를 들었더니 들었더니 뭐하라 그래요 용서하라 그래요 용서하기 싫어 죽겠는데 절대 용서하기 싫은데 교회에서는 뭐라 그래요 용서하라 그래요 이게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차라리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 사람 얼굴 안 보면 되지요 뭘 그렇게 신경 쓰세요 마음을 비우세요 그러면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안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안 그러거든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찾아가서 관계를 회복하라 그 관계 회복은 뭐하게 있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기 싫어 죽겠는데 그리고 그 관계를 회복하라 그러니 영원히 그냥 안 보고 싶은데 회복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진정한 기독교인은요 어떤 사람이다 고민하는 자이다 예수를 믿으면요 고민하게 돼 있죠 왜 그러냐면 이제까지는 왼쪽 길로만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왼쪽 길로 가는 것이 틀렸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틀렸으니까 어디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 가기는 참 싫어요 그런데 가야 된단 말이죠 거기에 뭐가 있어요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침내 뭘 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갈 때 어때요 이것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게 쉬워요 진정한 기독교인은요 고민하죠 그런데 진정한 기독교인은 고민하되 무엇은 없을까요 갈등은 사라지기 시작해요 왜 갈등이 사라져요 내가 선택한 길이 내가 선택한 그 하나님이 분명하고 내가 선택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는 갈등을 하지 않죠 이쪽 길로 갈까 저쪽 길로 갈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택할 택할 나중에 이제 산상설계 보면 나오죠 넓은 문으로 들어갈 것이냐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이냐 그럴 때 우리는 어느 문으로 들어가요 좁은 문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할 줄에도 그 길을 택하여 우리가 가지요 이게 갈등은 없지만 세상과 부딪히고 살려고 그러니까 때로는 고민이 생기고 때로는 하기 싫은 것조차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뭐예요 기독교는 마음의 평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뭘 추구해요 너와 나와의 관계의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편안하다고 편안하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니에요 행복한 사람은 마음이 뭐 해줘요 편안해집니다 이게 자 그러니까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어떤 경우라도 세상에서 도망가지 마라 인 더 월드 우리는 세상 안에 있대 뭐 하지 말라 낫 위스 더 월드 세상과 더불어 살지 마라 이것이 여기에 나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요 소금과 빛이 갖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자 여기 불빛이 있는데 이 불빛도 오래 비칠 것 같지만 이거 영원해요 언젠가는 수명을 닿으면 불빛이 꺼져요 수명을 닿으면 빛을 내면 낼수록 뭐 하냐면 자기는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소금도 어때요 소문 소금은 다른 것을 부패하지 않도록 해주되 그것을 부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희생당하는 거죠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소금의 빛은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는 뭐 하는 거예요 희생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교회 안에서 설교 듣고 있으면 편안할 때는 모르고 기분 좋을 때는 몰라도 아멘하겠지만 뭐 문제가 생겼어 이거 듣고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안 편안하죠 지금 부부싸움을 한참 하고 있는데 야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자존심을 꼽고 용서하고 먼저 화해하기 위해서 다가가 그러니 이게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오히려 기독교인의 이 교회 설교는요 내가 문제를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 그 문제의 중심에 누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문제구나 이걸 깨닫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고민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뭐하게 만들어요 책망을 받고 회개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아까 팔복에 있었던 건 뭐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뭐로 달아가야가요 가난한 자세로 하나님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야 내가 너하고 있잖아 하나님 응응응 나 좀 도와주세요 나는 저 인간은요 그냥 잡아먹고 싶지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그러면 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그러잖아요 내게 맡기라 내게 맡기라 그게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공극적으로 그렇게 되면 그리고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재충전함을 받게 되면 갑자기 우리의 마음이 뭐로 바뀌어요 상대방이 어디가 하면 저럴까 이걸 바뀌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것을 목회자로서 수없이 경험을 하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경험자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들이 소금이라고 하는 건 말할 것도 없죠 오늘 여기 소금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이르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갖고 있는 그 특징은 뭐예요 소금의 맛은 짠 맛이잖아요 짠 것을 다 알죠 바닷가에 있는 고기를 잡아가지고 할 때에 부피하지 않게 뭘 뿌려 구에다가 소금을 뿌리죠 뭐 얼음도 뿌리긴 하지만 이게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패를 막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안에 있으면서 할 일이 뭐예요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세상이 악한 길로 가고 거짓을 믿고 따라가고 그랬을 때에 이러한 부패에 가는 세상을 뭐하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내가 그들에게 짠맛이 되고 그들이 썩어가는 거기 썩어가지 아니하도록 내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와 내가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도 무엇을 하라 소금을 치며 대하라 소금을 치면서 뭐 이거 소금 뭐 우리가 뭐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러면 빛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 오늘 여기 보니까 15절에 뭐예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라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다니 그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를 안 믿으면요 때로는 우리가 악한 말을 하고 악한 일을 하는 게요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어둠 속에 갇혀버려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교회를 나간다 내가 기독교인이다 하는 순간에 우리는 내가 싫든 좋든 아니간에 세상 사람 앞에 뭐가 돼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밑에 두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위에 두는 하니 그러죠 그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무리 빛을 갚으려고 보자기를 싸도 거기에 구멍 하나만 딱 생기면 어때요 빛은 그냥 빛이 나와요 이게 우리들이 내가 교회를 갔다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하는 순간에는요 모든 사람이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오면서요 내가 무슨 예수를 제대로 믿까니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지 이런다 할 줄에도 사람들은 나는 아직도 참 기독교인이 스스로 아니라고 느낀다 할 줄에도 교회에 발을 들어 놓는 순간 세상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봐요 드러내놓고 본단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장사를 하고 그러면 그래도 좀 사기도 치고 정직해서는 돈 못 벌어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그 말이 통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사람의 부정직이 드러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으면서 저렇게 정직 안 할 수 있는 거야 아예 교회를 안 다니면 어때요 부정직해도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아마 다 그렇게 사는 거지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교회를 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부정직하게 살다가는 욕먹죠 이게 이게 우리가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또 바꾸어 말하면 뭐예요 상대방도 내가 빛이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가 우리 앞에 서면 다 드러난다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빛이게 하여 이러죠 그러니까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빛의 역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결국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 어둠 속에 있으면요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 제가 군대에 있어서도 교회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잘 몰랐어요 그런데 미국에 오기 전에 미국에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애비군 동원훈련에 갔어요 동원훈련을 갔다가 그때 느낀 거예요 제가요 아하 사람은 어떤 옷을 입혀놓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구나 그때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아 군인은 사람이 아니구나 애비군복을 입은 사람들은 일반인이잖아요 실은 군인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애비군으로 딱 입혀보니까요 점잖게 보이는 그 사람의 입속에서도요 험한 말이 나오고 농짓거리가 나오고 나 그때 어떤 사람이 동원훈련을 한다고 그때는 국민학교죠 초등학교 여자 교사가 아직도 애떼보예요 아이들 데리고 손을 흔들어주는데요 그 교사를 향하여서 하는 도저히 내 입술로는 말할 수 없는 그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부끄럽지 않게 해요 부끄럽지 않게 이 어둠 속에 행한 건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빛을 비춘단 말이에요 모든 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 크리찬들은요 잘못 살아가는 사람 앞에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 역시도 어떻게 해요 우리 역시도 어둠 속에 묻혀가지고 제발 이 빛이여 사라지라 나를 어둠 속에 가두어다오 이러면 되겠어요 그런데 크리찬들은 어둠 속에 아무리 가두려고 해도 드러나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단 말이에요 그럴 바에는 어때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자가 되어라 이게 빛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러면 도대체 세상 안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건 뭐라고 그래요 이러한 착한 행시를 통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므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란 거예요 이게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기독교회는요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뭘 위해서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제는 말씀을 마치면서요 성경 공부를 마치면서요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세상을 등지고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 안에 남아서 어때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거죠 결국은 우리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므로 그들을 누구 앞으로 인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생명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이 우리들에게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